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오늘은 제주 여행 6일차고요 아침을 상쾌하게 여기 신라호텔에 있는 산책코스를 산책하면서 오프닝을 찍게 됐네요 여긴 정말 천국인가? 뭔가 중간중간에 진짜 알아서 감동받을 만한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남부 중문 쪽을 조금 더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저쪽 서부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 조금 더 이색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전차적으로 관계는ๆ 영화 과iesen nara 아까 한62행에서 적립한 오븐 barn demonstrate Grammar 너무 맛있게ür utilizania 맨날 다니엘 회니가 혈록홈디에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페 인스밀 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 방앗간 느낌의 그런 카페인데 해변 앞에 있는 카페 답지 않게 굉장히 야자수도 많이 우거져 있었고 그리고 되게 포토존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은데 또 메뉴는 굉장히 한국스러운 그런 곳이에요 이거 보리개역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약간 미숫가루 같지 않은 미숫가루 맛 그치? 약간 끝맛이 되게 고소한 그런 거고 앞에 바다도 파도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선셋 맛집이라고 하는데 날씨 좋을 때 그냥 와서 바다 보시면서 커피 한 잔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갈 다음 장소가 굉장히 오래 놀 수 있는 장소여서 무동력 카트 탈 수 있는 981파크로 이동합니다 택배 카드의 보훈 그치 택배 카드 네? 탑핑해봐서 아니에요 이건 처음이에요 차주 안에 양파라 한자 없이 들고 안 돼? 저 안에 양파라우지도 찾고 왔는데 Matthew 에이 카드 얘 저 왔어? 데뷔스قت다 데뷔스카 드리프트 돌 수 있냐? 드리프트 돌아 대는 부분이야 이거? 아 근데 이거 되게 생각보다 재밌다 금방 가 그치? 어 재밌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탈만 할 것 같아 이제 얘네 1번을 다시 한 번 더 타러 가고 저는 이제 2번 2번에서 성공하면 바로 마지막 코스 3번으로 3번으로 타서 이제 타임 어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성공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게 X가 조금 더 코너가 길어요?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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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몬스타 팁 좀 주세요 일단 코너 놓을 때 살짝씩만 살짝씩 에어온이 좀 돌면은 이게 우리 위에도 있으니까 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살짝 촉촉하면은 감속도 덜 되고 바람정 덜 되는 게 최고예요 최대한 에어온이 좀 더 사람들이 잘 잡는 데서 은근 긴장 되네요 이거 여기에 핸들 있어서 여기에서 도락 할 수 있는데 핸들이 제일 잘 움직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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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아 왠지 모르겠는데 부스터가 안 써져가지고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어떻게 이러지? 나 몇 등이야? 에이씨 망했어 와 그래도 그래도 5등인데? 3등 안에 들었어야 살짝 좀 이 여한이 없는데 이게 말이야 애매하단 말이지 그렇지 아 이씨 아니 여기는 한림읍에 있는 푸르다 오션이고요 에어비앤비 약간 제주도는 에어비앤비가 잘 되어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보셨다시피 오션뷰고 저희가 어제 신라호텔에서 수영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981파크 갔다가 승부역에 불타서 땀을 엄청 뺐단 말이죠 지금 딱 여기 이 포구 앞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지금 바로 수영하러 갑니다 완전 완전 생바다 바다 색깔 미쳤다 저기 보여? 가운데? 좋아? 좋아? 예 woo woohoo woohoo 예 IPO 예 예 ру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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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상로루라는 곳이고 말차를 주로 하는 곳인데 원래 6시간이 마감인데 저희가 늦게 왔거든요. 근데 열어주시고 만들어주고 계셔가지고 잘 마시겠습니다. 여기 인테리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초록색이랑 딱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맥주 제주 맥주 양조장에 도착했고요. 기회가 되시면 여기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뭐 굿즈 뭐 주신다니까 받아놨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인테리어 예쁘게 잘 오는 것 같아. 그치? 저 드신 거 있으세요? 어떤 쿠폰이요? 키즈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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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재밌게 잘 꾸며놓은 거 같아요 이 친구는 가고 저는 내일 이따가 모레 갈 건데 잘 놀다 가십니까? 재밌게 놀다 갑니다 선생님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있다 가는데 1박 2일이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원래 아쉬울 때 가야 되겠죠? 그렇지 오늘도 굉장히 길고 터프한 하루였지만 잘 끝났고 그만큼 재밌었습니다 내일도 준비 잘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보여드리고 서쪽 여행을 마무리로 제주도 7박 8일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